안녕하세요. 케이드촌 깜냥입니다. 싱크웨이 톤 H310 쇽! 메탈 이어폰 마이크 성능 테스트를 위해 녹음 중입니다. 현재 태블릿을 1m 정도 띄워놓고 음악을 틀어놓은 상태입니다. 음량은 저번과 마찬가지로 50% 정도이고요.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목소리를 제외한 다른 소리들이 어느 정도로 개입하는지 알아보기 위험입니다. 이번 제품도 마이크와 거리가 가까운 제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어가지만 음악 소리도 깔끔하게 녹음되는 편이기 때문에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기능이 충실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. 물론 녹음 품질이 나쁘지 않아서 의사를 전달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끝!